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떡볶이와 유부초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떡볶이 먼저 먹어볼게요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떡을 먼저 떡볶이와 떡볶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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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짠 느낌에다가 맛있는 느낌이에요 제 평가하기는 그렇네요 이제 다음은 오뎅 오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똑같아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이제 유불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거 유불초밥을 다 먹기입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죠. 자 유불초밥. 자자 올림치콩콩. 약간 단 느낌이에요. 안에 그냥 술술 밥이 들어있고 자 이제 다시 떡볶이를 고장. 고장. 다시 떡. ㅎㅎㅎㅎㅎㅎ 제가 매운맛을 시작했는데요. 근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은 먹을 수 있어요. 소스는 흡수 맞죠? 자 이제 다 식으면 해. 다시 보여드릴게 볶아서 챙겨ę. 자 이제 오죄아 굉장히 바삭하고 굉장히 뜨겁습니다. 꼭 씻겨서 드세요. 다음 주에는 만쥬. 다시 씹으면 먹어볼게요. 다시 씹었으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 부분이 굉장히 통통해요. 제가 한 입만 먹고 자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. 그럼, 바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